네, 우리 이나무 교수님의 좋은 주식 연구소, 좋은 주식을 잘 공부해서 좋은 가격에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 성공하는 가장 어렵지만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뉴스3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는 기름. 미국이 하루 100만 배럴씩 비축률을 방출한다.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 하루에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나 비축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줄 몰랐네. 미국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없는 게 없어요, 이 나라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에 살다 보면, 특히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간 사람들은 그런 거 느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축복받았지? 그런데 이제 뭐냐, 보세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영토가 크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가스들이 나오고 기름이 나와서 그렇지만, 솔직히 사람 살 수 있는 동네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땅돈이 보시면 저 왼쪽에 뭡니까? 시애틀, 그렇죠? 왼쪽이 시애틀이잖아요. 시애틀에서부터 저 아프로리다까지 사람 못 사는 동네 거의 없어요. 물론 중부 사막 지역이 좀 있지. 그런데 거기도 보면 애리조나 같은 데 있잖아요. 애리조나, 피닉스 같은 데가 요즘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40도 돼. 그런데 그늘에 가면 시원해. 실제로. 그런 기후라고. 그러니까 뭐 콜로라로도 좋고, 오하이오도 좋고, 다 좋아. 그리고 하물며 알라스카이 뚝 뭐가 있는데, 그것도 얻었잖아. 아니, 얻은 건 아니, 샀지. 거기서 또 뭐 기름이 그냥 터져버리지. 저기 또 태평양에 가면 하와이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미국에 살 때 어른들이. 미국은요, 생선이라니까. 생선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딱 먹을 수 있는. 그걸 필레라고 그래요, 필레. 그렇죠? 대구 필레. 딱 먹기 좋은 그 땅이라니까. 그런데 너무 길어졌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6개월 단 역대 최대 규모인 하루에 100만 배럴씩 비축유를 방출한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뭐라 그러냐면, 백악관에서 이 같은 방출은 유래가 없는 일인데, 이는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은 기업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름 파라 그랬는데, 미국 정의회사들이 안 판다 이거예요. 가격 안 털어뜨리려고. 그리고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200만 에이커 연방 부지를 깔고 앉아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생산허가를 받고도 시작도 하지 않은 유전만 9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도 이거 뭐 좀 약간 안 좋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약하는 정책들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걸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할 무렵에 빵 했으면 잡혔을 거야 아마. 그런데 130달러 왔다가 10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이걸 해보니까, 어제도 유가가 올랐더라고. 원래 이런 거 나오면 폭락해야 되거든. 그런데 유가가 많이 안 움직여버렸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여기다가 아마 미국만 희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이든 정부에서. 예를 들면 오펙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또 사우디 이런 데 전화하겠지. 저기 뭐죠? 거기, 저기도 빈살만 거기 전화해가지고. 사우디가 많이 삐졌다던데.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 사우디 움직임이, 지난번에 뉴스에 그게 시연이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위안화로 받아버릴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국제 지정학을 연구하는 분들이라든지, 국제 외교 안보, 미국의 패권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치고 중국 이런 관계 속에서 미국이 과연 2차 대전 이후에 쭉 이어왔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그걸 기반한 게 뭡니까? 페트로 오일이잖아요. 오일 달러잖아요. 오일 달러. 오일 달러. 그러니까 오일을 사고 팔 때 달러만 결제할 수 있게끔 한 게 그게 미국 패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그것도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주도권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유류가를, 이 석유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과연 그거를 반영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사실 이런 걸 하면 주식시장의 어떤 봉급 사이드의 병목이라든지 이런 게 좀 풀릴 기대를 가지고 주식이 올라줬어야 되는데 주식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료 화면에 보면, 여러분들 못 보십니다만, 뉴스의 자료 화면을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바이든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얼굴, 그전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입을 꾹 다물고 밑에를 쳐다보면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 지금 바이든의 속내는 굉장히 좋지 않겠다고. 시간이 다가오고, 지금 4월인데 중간선거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실제로 4월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역구의 초박빙 상태에서 공화당과 싸워야 되는 지역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전화들을 많이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진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저버리면 아마 남은 2년은 누가 득세할까요? 누가 나올까요? 트럼프가 또 엄청 패밍이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서 또 공화당 공기 잡기 시작하겠지. 나한테 줄 서시지. 그런데 대통령 한 번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 하는 경우는 없죠? 역사적으로 있지 않나 싶은데, 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 한번 쳐줘봐주세요. 어쨌든 했다가 한 번 밀렸다가 다시 하는. 어쨌든 기름값이 이렇게 역대급 비축률을 푼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큰 주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혹은 기업사에 또 조금은 신선한 일이 하나 또 생겨난 것 같은데, SM이라고, SM 많이들 아시죠? 에스파가 있는 SM에서. 거기에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대결을 한 거죠?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대결을 했다, 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액 주주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온 VIP 자산운용에 최준철 대표도 여기에 힘을 보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한 번 해볼까 하다가 워낙 다른 뉴스들도 많고 해서 못했는데, 아침에도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스케치 같은 것들, 그런데 사실 최준철 대표를 행동주의 펀드 운용자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같이. 네, 자산규모만 2조가 넘을 걸 아마. 최준철 대표네요? 네. 2조가 넘어요? 네.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액 주주들이 아마 그쪽에 표를 몰아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SM의 특수관계에 포함해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의 SM 엔터 주식 보유가 18.88%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주주들을 모았는데 투수관계자 지분이 0.91%예요. 대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 뭐가 있냐면 감사위원, 상장사의 감사를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 그러니까 아까 18.88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3%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교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걸 그냥 표 대결대로만 하면 감사는 다 자기 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제가 균형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최준철 대표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직접 거기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11시 전에 9시 정도에 이제 주주총회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SM에서 사전에 이제 위임장 받은 거 다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면서 이 주주총회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주주총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휴가 내고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해보니까 다 결정이 됐다는 게 그래서 이제 어제 의안 중에 사회의사 이장우 선임권. 이건 이제 사회의사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쪽에서 선임하려고 했던데 이분이 이제 사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 대우중권 대표이사를 했던 임기영 감사 이것도 이제 SM 쪽에서 선임하려고 했더니 사퇴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결론이 난 건데 이제 그 얼라인 파트너스를 비롯한 소액 주주들이 추천을 한 곽준호 감사 선임했고는 의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그냥 의결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안 뭐 이사보수 승인권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사내에서 최정민 선임권도 이분이 이제 해봐야 안 된다는 건 뻔히 아니까.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스튜어디시프 코드로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표를 줬어야 되죠. 국민연금에서 이쪽을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도 그냥 국민연금이 다른 의견은 다른 표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이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따랐다. 그만큼 이제 명분 싸움에서 이쪽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저희 3프로 TV에서도 이제 SM 측 그리고 얼라인 파트너스 측 해가지고 연달아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온라인 파트너스 쪽의 얘기가 더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방송을 들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결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고 이창환 대표의 발표문에도 그 방송에 언급이 됐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주주들이 그런데 가서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집결이 안 될 거로 봤는데 바이사이드 앱이라는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도 상당히 이번 포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관전 포인트라는 건 이제 라이크 기획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렇죠? 라이크 기획과 이제 SM이 어떤 계약을 갱신하는가. 이게 이제 관심이 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의 경우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부재 상황이 발생한다면 SM 측에서는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대비책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SM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의미를 보면은 시총 1조 원을 초과하는 상장사에서 소액 주주가 추천한 감사가 선임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최초예요? 시총 1조 원을 초과하는 상장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초의 사례고 또한 이제 최대 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은 더 이상 표로서 용인될 수는 없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의 시작점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디 제 생각에는 소액 주주와 회사의 갈등으로만 끝나고 어느 일방의 승리 어느 일방의 패배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경영을 합리화하자는 어떤 진정성 있는 소액 주주의 제한이 관철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회사치 회사도 사실 이게 뭐 회사가 성장하고 주가가 오르는 게 최대 주주나 소액 주주나 다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인 어떤 주주에 대한 정책의 변화 그리고 경영의 혁신 투명한 경영 가버넌스의 구축 이런 것들을 하는 계기가 되고 이게 다른 상장사에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이렇게 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뽑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뽑은 사람이 또 어떻게 잘 감시를 하고 또 회사를 투명하게 잘 만드는지 이걸 한번 잘 보면 또 다른 기업들 다른 주주들도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주택 거래량이 조금씩 주는 것 같더니 다시 최근에 좀 늘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년 만에 는 거예요. 물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은 좀 줄긴 했는데 전년 대비 전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작년 8월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던 월간 주택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소폭 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선 이후에 세종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될 거다. 그 규제의 가장 큰 건 아마 금융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생애 첫 주택 LTV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을 최초의 정말 실수요로 사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아예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물론 물려받은 돈이 금수저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나라든 미국 선진국 할 거 없이 다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끼고 사게 되는 건데 그 대출 자체가 막혀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또 빌미가 돼서 주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해버리면 또 그게 문제니까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주택 매매 거리량이 신고일 기준입니다. 총 4만 3,179건으로 집배가 됐는데 전월에 4만 1,709건 대비해서 3.5% 전월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거죠. 계속 8월 이후에 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이제 많이 보일 텐데 서울주택 거리량은 4,615건. 야 이게 지금 이거 보고 한 달에 서울주택 매매 거리량이 4,600건밖에 안 돼요. 서울에? 네. 천만 명이 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월에 4,831건보다는 4.5%가 줄었고 수도권 역시 전월에 1만 6,209건인데 이것도 소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이제 6%가 늘어서 전국 평균으로 치면 이제 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일단 바닷건에서 거리량이 좀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묘하게 강남 4구의 집값이 상승전환해버렸어요. 그래서 강남 4구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서초, 강남, 또 송파, 강동 여기다가 최근에 청와대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도 비교적 괜찮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비싼 집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먼저 호가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노도광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지금까지 하락세를 주도해왔던 데들은 아직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거래량의 상승 반전과 서울 일부 고가권 아파트의 밀집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이게 이러다가 다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걱정들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층 인터뷰에는 허혁재 부동산 수석 컨설턴트를 모시고 부동산 얘기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상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잠시 후에 우리 박병찬 부장님 모시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누가 좋은크를 보ый of 놈은 세 명의 손재 여기